인천 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캠시스는 2022년 6월 9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18.49% 상승한 24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10일 대비 약 35.65%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2년 6월 9일 266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12월 1일 15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6월 9일 1억 953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3월 24일 12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캠시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7.27%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55만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2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55만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5월 31일 가장 많은 19만주를 순매도하였고, 2022년 6월 8일 가장 많은 33만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9%에서 약 2.71%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6월 7일 약 3.17% 최저 지분율은 2021년 7월 8일 약 1.4%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5,262억원이며, 2015년 4,223억 대비 약 24.6%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226억원으로, 2015년 78억 대비 약 마이너스 387.76%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4.3%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225억원으로, 2015년 9억 대비 약 마이너스 2,531.9%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4.29%입니다. 캠시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7.96배이며, 지난 2016년 마이너스 5.51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44.32%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64배이며, 지난 2016년 1.74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5.76% 감소하였습니다. 캠시스의 시가 총액은 1,797억 6,17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110위, 코스닥 종목 기준 5,41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56위입니다. 매출액은 5,262억 1,57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98위, 코스닥 종목 기준 97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18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26억 4,87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223위, 코스닥 종목 기준 1,437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123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225억 9,47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153위, 코스닥 종목 기준 1,385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122위입니다. 지난 3년간 캠시스는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1월 7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1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